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오징어 묵국하고 계란찜 할겁니다. 일단은 무부터 썰겠습니다. 오징어는 옆에 해동하고 있구요, 해동도 다 됐고 잠시만요. 이게 좀 신경이 있다고요, 여기가. 무는 제가 굉장히 깨끗이 씻은 다음에 미리 씻고, 껍질도 벗겨 놨습니다. 마리옹님 반갑구요. 이 오징어 묵국은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고기 묵국하고 거의 똑같다고 하고 싶네요. 못 넣고 그냥 파맛고 끓이면 되는구나. 파마늘을 넣고. 콩나물을 준비한거는 콩나물이 조금 남아가지고, 부침을 끓이면 맛있거든요. 콩나물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비끗이 솔뜨리 puede 나와요.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밑에 안들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밑에 담아둘가 조금씩 awhileżar. 이렇게 밑에 담아둘 뭐지? 이렇게 밑으로 밑에 담아둘. 이렇게 밑에 담아둘. 이렇게 밑에 담아둘. 이렇게 밑을 눌러요. 이렇게 밑에 담아둘. 파는 이만큼 다져서 계란찜을 넣을겁니다 너무 잘게 다질 필요는 없구요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소고기를 붓게 될겁니다 오징어는 옆에서 지금 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물이니까 생물을 만지기 전에 계란찜을 돌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여기에 파 넣어주고 그리고 계란은 3개 3개 하고 물 조금 넣을거에요 대충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요리방송이니까 일단은 알끈은 제거하는걸로 알끈이 있거든요 노른자와 흰자와 연결되는거에요 네, 젓가락으로 해갖고 이제 제거해주시면 어려운거 없죠? 여러분 그리고 간을 맞춰주니까 간은 소금만 살짝 소금만 살짝 넣구요 맛술 계란 비린나 하지말라고 맛술 조금 넣을게요 반큰술 반큰술 이러면 될거 같구요 그리고 이제 물 물 물은 먹으면 좀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계란을 잘 풀어주면 됩니다 반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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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에 맞게 다른거 넣으세요 약간 호출 넣어도 되고 오늘은 정말 깔끔하게 소금하고 물만 넣어서 기본 소금하고 물만 넣어서 반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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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거를 전자렌지에 돌리면 되는데 전자렌지에 뭐 계란찜 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거 응용해서 하시면 되요 계란찜용 전용 그릇입니다 여기 돌릴 수 있는거구요 일단 뭐 4분으로 됐고 이제 다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됐고 오징어 오징어를 꺼내는 중입니다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를 나름 훈제였다고 아니 나름 훼동했다고 한데 아니 나름 훼동했다고 한데 뭐 아직 어 해송이 걸렸데되가 있어서 조금 더 일단은 여기 다리부터 할게요 여기가 아직 안에가 덜 흘러요 끝에끔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주시고 잎이 있는 부분도 잘라주세요 오징어 생물이네 오징어 생물 오징어 생물 오징어 생물 요리는 뭐 이런게 너무 긴건 다 말라 뜯어들 몸 몸이다 몸 아 얘 몸이 귀 좀 자르죠 좀 비여분하게 지금 지금 대충 이렇게 슬프 뜨는데 오징어 껍질에 바꿔주면 돼 오징어 껍질이 있으면은 그게 좀 더 쫄깃해서 오징어 껍질을 살려서 하는 분들도 있구요 취향이어서 아 너무 좋아 취향껏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전자레인지가 4분인가 돌았는데 1분만 더 돌릴게요 흙은 오징어 손질 끄요 그리고 하늘과 볼 타임 간단하게 소금 필름이 없는уют 필름이 없어서 잠시만요 여러분 손 한 번 씻을게요 생물을 만졌으니까 2차오염 방지로 해서 손 한 번 씻어주고 손 한 번 씻어주세요 이분도 더 넣을까? 손도 깨끗이 씻었고 트위치 두고 왔는데 오시면 반갑습니다 이제 볶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거 사진부터 좀 찍을게요 제가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트위치는 못 봐가지고 지금 먹방할 땐 보는데 요리할 때는 못 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냄비에는 무하고 오징어를 넣습니다 여기서 들기름이 있으면 들기름으로 하시고요 참기름 밖에 없어가지고 참기름 살짝 뿌려주고 볶아줍니다 살짝 좀 볶아줍니다 소고기 묵고하고 거의 똑같죠 여러분 잘 볶아줍니다 살짝 볶고 끓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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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후추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오징어묵은 끝이야. 간단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넣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나물. 이거는 콩나물이 좀 남아가지고 다 넣고 끓이려고. 콩나물을 넣었으니 고춧가루도 조금 넣을게요.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오징어묵국이 아니고 콩나물국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집밥도 집밥이 제일 맛있죠. 그런데 밖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MSG 넣으면 됩니다. 다시 담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건 자기 취향컷. 안 넣어도 맛있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다시 담으면. 다시 담으면. 넣고 이제 팔팔 끓이시면 돼요. 맛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좀 사주면 좋고. 다시 시켜요. 다시 한 번 더 빼주세요. geoooooひoooooo 이거 Τ cứ 그래요. 다 정한respons움. 띨띠려고 했는데 저보다는Ì Edison Pelix 플러그가하는 jtsx retired but iYdenginbs 사vänd을íp. 시청자분 닉네임이 띨띨라게 생겼네요 닉네임이 나한테 맞는것 같은 느낌 요거는 이제 계란찜 완성 맛있겠죠 여러분 불안찜 넣어놓고 이거 끓는동안 반찬 준비할게요 반찬은 뭐 김치랑 무생채 넣어놔요 이건 무생채 아 이거 이거 무생채가 많아요 이거 진짜 뭐 입맛 없을때 무생채 넣고 밥빛 먹어도 되죠 무생채 넣고 뭐 참기름 넣고 이렇게 하고 아시죠? 내가 좀 씹어보거든 김치 김치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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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술 먹을 때 먹으면 바로 술이 깰 것 같은데. 술 드시는 분이 좋을 만한. 이렇게 바로 안 먹었죠? 이렇게 덜어서 먹었습니다. 저 혼자 살아도 위생을 챙기는. 30초 30초만 더 끓이고. 안 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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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죠?